산림청이 남북산림협력을 추진하는 가운데 한국교회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김재현 산림청장은 오늘 서울광화문 감리회관에서 열린 한국교회 총연합 상임회장단 회의에 참석해 북한 산림의 황폐화가 생각보다 심각하다며 남북한을 잇는 평화의 숲을 가꾸는 이래 한국교회가 적극 나서달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한교총은 2019년 3.1절 100주년이 되는 해를 맞아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에 주도적으로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